Let's do something fun! FICE! 어머 깜짝이야! 3..2..1 헐 대박 안녕 내려가셔서 왼쪽이예요 왜 묻죠? 아 나 힘들어 어머 이런 곳이? 따라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어머 아니 이거 왜 나한테 감사해요 네? 아 여기 딱 닦아주세요 저기요 이거 저요? 이게 필요하실텐데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에 뻔해지는 눈대까지 가득 트와이스의 뻔은 시크릿이다 세상 모든 뻔 롯데면세점 LDF땽 Let's do something fun 롯데면세점 너의 뻔은 뭐년? 넷 넷 넷 감사합니다.